최근 북미의 오레곤주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남미의 멕시코와 에콰도르의 지진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12분 21초에 미국 오레곤 해안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지역에서 일련의 소규모의 지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북서부 지진 네트워크는 이 지역이 북미 근처에서 가장 지진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지만 높은 활동성은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진학자들은 향후 50년 안에 미국 북서부 지역이 포함된 캐스케디아 섭입대에서 규모 7.1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37%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쓰나미를 일으키고 잠재적으로 북서부의 많은 지역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캘리포니아의 군발 지진들 또한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북미판, 태평양판, 후안데프카 즉 세 곳에 모이는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남미의 멕시코와 에콰도리의 지진이 우려를 더해주는데요. 3월 27일에 멕시코의 라쿠르즈드 로레토에서 서남서쪽으로 262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바로 남미의 에콰도르입니다. 최근 에콰도르의 군발 지진에 대하여 유럽과 미국의 지진학자들이 대지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과거 일본과 에콰도르의 지진이 연쇄 도미노로 대지진을 일으켰던 적이 많았으므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3월 27일에도 에콰도르의 서북부에 있는 해안도시이며 한국인 에스메랄데스에서 남동쪽으로 9km 지점에서 규모 5.8과 5.2의 연속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오늘 3월 28일 월요일에도 에콰도르의 역시 같은 지역인 에스메랄데스에서 규모 5.4와 4.9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콰도르의 지진이 일본에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과거 일본과 에콰도르의 지진의 악몽들 때문입니다. 2016년 4월 16일에 일본 기우슈 구마모토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하루 뒤인 4월 17일 오전 8시 58분 36초에 남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에콰도르 강진 10일 뒤인 4월 27일에 남미의 멕시코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이틀 뒤인 4월 29일에 남태평양 바누아토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일본 기우슈 구마모토를 시작으로 하여 남미로 강진이 이동한 후에 다시 남태평양 바누아토로 이동하였지만 지진의 이동은 상황에 따라서 다시 변합니다. 이번에는 남미 멕시코와 에콰도르로에서 시작하여 바누아토로 이동한 후에 다시 일본의 기우슈 지역의 규모 7.0의 강진이 2016년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역시 일본과 에콰도르는 지진의 악몽이 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의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한지 10일 후인 2019년 2월 22일 남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계속하여 규모 6클래스의 강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에콰도르와 북미 지역의 강진들과 군발 지진들은 최근 3월 16일에 동북 지역 후쿠시마 아파트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였던 일본에 추가적인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여 주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